오늘 의상 컨셉이요? 오늘 의상 컨셉이요? 집 안인가 봐요 이거 레드카펫 룩인데? 왜 이게 집 룩이에요? 이렇게 서주면 천천히 서주면 완전히 스타되는 느낌 이거 레드카펫 룩인데? 레드카펫 가봐 드릴게요 일로모션 노웨이 오션 코치 해가 뭐지? 아랫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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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iere 아랫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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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gda? 실제로 정열의 꽃을 확인하세요 Espêl.. kyuip redefine 준비했어. 널 위해. 아 깜짝이야. 좀 긴 거 신을래? 아 빵 거야. 언니 별이 언니. 일로 와봐. 우리 같이 이렇게 짝찌개. 진짜 짝찌개야. 용서 언니. 용서 언니 있어. 나를? 용서 언니. 짝찌개. 하나는 긴 거. 근데 어차피 저 촬영 끝나면. 친절 없다. 근데 생각보다 막 피 나지 않다. 귀엽지 않아? 이거 더 올려야 돼. 진짜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. 엄발? 이거 딱 맞춰야 되는 사람이 있고. 살짝 삐뚤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. 그런 취향이신가 봐요. 아니야. 모든 게 엄발인 건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러면 이렇게 찍어내도 데칼코마리를 좋아하세요. 그것도 좀 그런 거 같은데? 많이 길어보여야 돼요. 많이 길어보여야 돼요? 자, 잘 나와. 잘 나와. 너무 잘 나와. 어때요? 남은아 너무 어렵다. 으민아 너무 네비같아.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. 근데 요빵은.. 이게 틀어. 아, 되다x2 못 봤어? 포토부스는 안 돼? 예약 맞아놨어요. 이거 하면서 무무들한테 따라 해가지고.. 무무들 밥 먹었어요? 다 같이 진짜 하면 되게 재밌겠다. 콘서트장에서 여러분 재밌으세요!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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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있어, 아니다. 내가 말했지. 축하하지? 이렇게 바꿀까요? 근데 너는 안 먹었잖아. 맞아, 그렇지. 나는 먹고 너는 살짝 안 먹고. 이게 팬들이 이해할 거야. 아니까. 그때도 필만 어색해하고 솔란 안 어색했어요? 아니, 둘 다 이제 어색해서 그래서 제가 친해지기 위한 도구가 됐는데 더 멀어지게 됐어. 멀어야만 보여주기 바랄 것 같아. 신나서 찍을 때 그 때에도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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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은 느낌은요? 빼서 먹으면 꼬라서 먹는 느낌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배우牆 가야룰 그 아저씨. 아니야~! 좋아buat 안 찍어줘야겠다. 제일 좋은 그린라인 것처럼. 너무 좋아서. 진짜 맛있어? 진짜 맛있어?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? 너무 맛있어 너 왜? 갑자기 맛있지? 맛있지? 왜 표정이 왜 이렇게 많아? 김치별로 안 좋아해요. 오! 진짜 맛있어. 이거 한 번 할까? 일로와. 한 거 같고.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? 괜찮은 거 같다. 어두운 거 같아, 제자리야. PlayStation 인터넷 그냥 먹으러 오셨을까? 엉망을 먹으러 오셨다. 마이 toast에 희귀한 여름에 Enseam keine Emseam, 진치해 진치해. 나도 죽을게 어? 잘해놔 놀라지마 너는 솔직히 진짜 잘한다 I like it Like it, like it, like it, like it, like it 오유 현타 왔지? 너 가려 너의 빨간 옷 내가 언니한테 하나만 추천을 할까? 솔직히 언니 파란색 하고 싶지? 하지만 언니 노란색으로 해 하자 반전 너 약간 밀당이 고수구나 저 밀고야 우리가 지금 오이팩을 얼굴에 할거지 근데 이제 화장이 지금 골라놨지 얘 예쁜 오예요 올라가서 하실게요 네임 있잖아요 저요? Shelby 제 영어 이름이 이런 느낌? 빨리 랩을 해줘야지 나는 지금 오이팩을 얼굴에 붙여서 솔직히 랩을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쉽으니까 일단 노력해보오지 왜 이렇게 저불로 언니 언니 붙여줄게 턱에다 붙일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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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싸우는 거야? 소인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? 우리 대게를 원래 몇 개까지 올릴 수 있는지? 몰라 안 돼 자꾸 붙이고 나 부르지 말라? 언니 나 위로 싸울 수도 있어서 아 뭐하는 거야? 그럼 깨알게 인기 하지 마 부러우니까 내가 얼마나 인기 없으면 부러울게 전화가 좀 끊겨서 어 네 지금 괜찮아요 네 마마무 술라의 하루 저는 아침에 좀 가볍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과자류 어휴 와 진짜 디테일하네 자 몰카나서 떠나봅니다 철수랑 미미 우리 미미랑 철수 떠나요 타겟 1 미미가 뭐냐 프레임 아 아 아 아니 올 때부터 표정이 장난계가 있는 뿐이었어 잘했어 우와 잘했습니다 잘만두어 여러분 아 아 아 철수야 미미 아 실패 이거 찍었어? 이거 이제 혜수랑 가야 돼 소원 아 세다 아 아 아 어 혜수랑 미미는 철수 해야겠다 어 어 진짜 한 번 더 우리 밖에만 하면 놀아볼까? 네 들어갔대 뿌아 아! 우리 지금 둘이 무서운 척 해볼까요? 아! 아! 안 무서워! 밥 다 줘놓고 아! 추워! 아! 이걸로 꼭 먹어야 되잖아!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... 이걸로 잔재를 모르는...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너무 맛있어! 아... 하하하하하하 잠깐만요! 하나 둘 셋! 한, 둘, 셋! 네, 근육. 되게 잘하게. 요즘에 여기로 여기로. 여기가 장난 아니에요. 여기가, 여기가. 이 부분이, 이 부분이 근육된다. 하나, 둘, 셋. 왜 친한 것 같아? 찐 많이 없죠? 잘했어. 못해, 이 언니 못해. 이 언니 못해. 한 10초, 한정도만 걸어. 1, 2, 3. 왔다, 왔다. 이거. 다 하고 올라와요 오! 5초 맞지 5초 무슨 일이세요? 정비 정비 아이고 정비였어 어? 발견! 발견했다 발견! 발견! 너 실리콘 협찬 해달래 아 아 잠깐만 이거요 이 신발 음 두려워 물구려 고민 오케이 아.. 별이 씨가 키가 큰 거 같아요 나 진짜 키가 큰 거 같아 나? 너는 지금 이거 신었잖아 나 내려오 내 키야 내 키 어떻게 이거예요? 봐봐 봐봐 내리세요 키가 되게 작은데 저는 어깨동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는데 되게 안동같습니다 직구죠 직구죠 지금 지금 줄어들었어 아니 왜 부터가 들어 빨리 결정해 언니가 줄어들었어 네가 다 쳤어 우와 컸나봐 하하하하 지러들긴 싫어 하하하하 짜증나 언니보다 작은 사람을 찾으래 언니 찾아주니까 하하하하 바로 앞에 있어요 하하하하 그대는 누군가요? 당신이요 당신이 어디에 꼬게 돌렸어요? 카메라님 당신은 당신은 키가 작습니까? 네 언니 아 이거 뭐야? 거짓방송이십니까? 아니 진심이십니까? 그러면 저보다 키가 큽니까? 그냥 서로 내려오는게 하하하하 용서 언니보다 키가 큽니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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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강수강 물총 먼저 찍고요 난강 같은 거 이렇게 찍을 거 물을 가면 이 쪽으로 먹어요 하핳 하핳 노래를 하핳 하핳 날개형이다 하핳 하핳 저기가 해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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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팀 변때 초코팀 아 아 여기만 정리하고 자 우리 자 다들 자 다들 자 준비됐죠?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언니 느려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 가루고기 와 매운 냄새 나 그치? 나랑 놀고 싶어? 놀아줄게요 어떻게 놀아줄까 맥도날드 간장튀김을 맛있게 즐기고싶다 그러면 칠리소스를 함께 구입을 해봐 응 맛도 두배야 제목 가르치 뜨거운 기름 속에서 오늘도 내 자신의 육신을 갈고 담는다 그 안에 나의 나의 모든 전분과 피폐한 핑각들을 모조리 튀긴다 지금 이 11분을 참는다면 난 새로운 감자로 태어날 수 있겠지 난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11분이란 시간을 버틴다 뭐라는 거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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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